현대산업사회의 부산물, 해로운 화학물질, 환경호르몬이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남성. 정자 감소, 기형 정자도 환경호르몬이 원인일 수 있다. 생활 깊숙이 파고도는 환경호르몬. 막을 길은 없는가? 누구나 경험하는 목, 어깨 통증. 잘못된 자세와 습관. 목, 어깨 통증. 해결 방법은 없는가? 누구나 겪는 흔한 질병이 바로 감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감기 환자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목, 어깨가 아픈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두통이 심하거나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쑤시고 어깨 주변이 뻐근하다거나 결리는 통증.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흔한 증상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척추에 있습니다. 척추는 7개의 목뼈와 12개의 등뼈, 5개의 허리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목뼈는 앞으로 90도 숙이고 뒤로 젖히기, 180도 회전과 옆으로 120도 기울이기까지 척추의 어느 부위보다도 유연성이 뛰어난 반면에 안전성이 약하고 보호막이 없어서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목뼈와 그 주변의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목디스크 환자가 2000년 35만 명에서 작년에는 46만여 명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서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팔다리가 저리고 목과 어깨가 아픈 통증을 10년 넘게 달고 사는 박재동 할아버지. 어깨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다. 아휴 나는 양쪽 어깨가 이렇게 아프고 힘이 없네 힘이 없네 이렇게 그 우식견이야 우식견 그러더니 어떻게 한두간 좀 그러더니 괜찮더라구요. 그래 이제 60점 넘어서는 아 이게 또 그런 증상이 나길래 아휴 나 그때 그렇게 하다가 괜찮다니 또 그러네 그러니까 그 육식견이야 육식견 아 그렇기만 그냥 어깨 통증은 팔과 손으로 이어졌다. 손놀림은 점점 둔해지고 심하게 저리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밥은 먹었는데 이 수저나 접음을 이렇게 지면은 이 손이 심이 없어서 그냥 놓치는 게 식사 안게 하려면 아마 한 대번을 놓쳤을 거예요. 이게 접음을 들고서 반찬을 집들 못해가서는 그냥 접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쑥 빠져서 상위로 떨어지고 손이 심하게 저릴 때마다 침으로 열 손가락을 찔러가며 통증의 순간을 넘긴 박재동 할아버지. 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최근까지 정확한 병의 원인조차 몰랐다. 박재동 할아버지가 목뼈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주먹 쪘다 폈다는 게 한 11번 정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세번째 경추부터 일곱번째 경추까지 전 경추가 다 다발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을 우리가 경추증성 척수증이라고 해요.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뼈가 자라나오면서 신경을 중앙에 있는 척수를 누르는 거죠. 머리를 받쳐주는 목뼈. 목뼈의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쿠션처럼 충격 완화 기능을 하는 디스크가 들어있다. 딱딱한 뼈에 비해 디스크는 말랑거리고 물로 된 소핵을 섬유막이 둘러싸고 있다. 여러 요인에 의해 디스크의 섬유막이 찢어지거나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오면서 목뼈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면 통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 전신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정상인의 목뼈는 뼈와 뼈 사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뼈의 앞부분은 네모 반듯한 형태다. 반면 박재봉 할아버지의 목뼈는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불규칙하고 뼈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다. 퇴행성 목디스크의 전형적인 형태다. 디스크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뼈의 간격이 좁아지고 뼈 끝에서 자라난 뼈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른다. 목디스크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목과 어깨, 팔, 다리, 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목뼈로 통하는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뼈 부위의 신경은 크게 두 가지다. 디스크의 양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은 팔과 손에 영향을 미치고 목뼈 중앙으로 흐르는 척수는 우리의 사지를 지배한다. 박재봉 할아버지는 한 달 전 목디스크 수술을 했다. 10년 이상 괴롭히던 통증들이 사라지고 포기했던 일상생활을 시작한 지금. 박재봉 할아버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 목통증과 싸우고 있는 박헌수 씨. 목과 팔, 손끝으로 느껴지는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쪼그려 앉기. 자세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으면 여기가 저리고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이런 자세 있죠. 이 자세로 하면 조금 편안해요. 편안한 대신에 팔 저리면 좀 심하게 와요. 그래도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통증과의 전쟁.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불리는 목디스크 때문이다. MRI 계열과 유독 튀어나온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목뼈 중에서도 제일 움직임이 많아 다치기 쉬운 제5번과 6번 사이. 목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분이다.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 구멍 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죠. 저희가 신경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자극에 의해서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5번, 6번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파열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이 굉장히 많이 아픈 겁니다. 디스크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목을 움직일 때 많은 힘이 집중되는 곳이다. 디스크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인대 조직이 디스크에 걸리는 힘을 지탱해준다. 목디스크의 대표적인 추간판 탈출증은 외부의 충격과 노화로 인대 조직이나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막이 터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수핵이 빠져나가 신경을 압박시켜 어깨 통증과 손절임 증상을 일으킨다. 목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이 잘 움직여지는 부위입니다. 척추 중에서 등 척추나 허리 척추보다 이